가수 테이가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테이의 2집 타이틀곡 사랑은 하나다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 맥스 mp3의 차트 진입 1주 만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곡은 한 주 만에 50여만 건의 음악 감상 히트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다는 작년 가장 많은 음악 감상 히트수를 수록한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의 작곡가 황세준, 작사가 조은희의 합작품이어서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다체로 끝나는 종결어미를 사용해 가사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